징징 한번 가봐야죠. 아니죠. 오늘 좀 심각한 분 모셨거든요. 오늘은 좀 심각한 분인데 오늘은 최초로 남성 투자자분이 오셨네요. 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고 이분은 살짝만 말씀드리면 10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꽤 금액이 큽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직접 모시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약간 생리적인 게 있어서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그걸 누가 가립니까? 아무리 그 전립선 알겠습니다. 빨리 다녀오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냥 터져 그러면. 터져볼게. 우리 주식장 터진 그런 거 존중해주세요. 다녀오십시오. 시원하게 하고 오세요. 소개 좀 일단. 소개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수원에서 오셨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다행히 오늘 또 육아 휴식 중이라 오실 수가 있었던. 정말 아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아주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기린그림님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물릴 관상입니다. 제가 보면 알아요. 우리 기린그림님 10년 전부터 주식을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게 언제쯤 됩니까? 본격적으로 한 건 16년 정도? 2016년 정도? 한 5, 6년 정도 되셨고요. 네. 맞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얼핏 보여주셨는데 크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전체요? 전체가 여기 캡처해서 보내드렸던 한 3억에서 4억 사이 정도? 3억에서 4억 정도?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계기로 적금을 사실 깨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름 이 정도까지 한 10년 동안 해서 잘 된 게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 올해부터 수익이 난 걸 다시 되돌리는 상황? 아. 그전까지는 그래도 수익이 좀 나셨었어요? 최근에 너무 안 좋아졌고? 제일 심각한 종목이 어느 쪽입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녹십자 홀딩스고요. 녹십자 홀딩스요? 녹십자 계열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계열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죠? 녹십자? 녹십자가 있고요. 네. 녹십자 홀딩스 있고요. 네. 그러니까 GC셀이라고 있고요. 그것도 녹십자 계열이에요? 네. 이번에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세라고 합병한 종목이고요. 정말 우리 주린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 물린 사람들의 정말 놀라운 공동점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프로, 금오석유, 금오석유 우선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녹십자 계열사 한국조선해양, 현대, 중국 이렇게 계열로 계열로 해치를 자, 우리 김프로님 한 번 보세요. 지금 이분도 녹십자 샀죠? 너무 이렇게 숫자 다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습니까? 아니, 뭐 상관없어요.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그 다음에 아까 무슨 게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GC셀. 다 같은 계열인데 바벨 전략이야? 바벨 전략이 또 우리 주민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누가 그걸 바벨 전략이라고 그런 바벨 전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녹십자 이쪽 계열이 홀딩스 하나만 사도 되는데 다 사신 이유가 있나요? 저도 원래는 이제 녹십자 랩셀로 사실은 랩셀이요? 네.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났었는데 이제 같이 녹십자 홀딩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오른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녹십자 랩셀로 이렇게 수익을 본 다음 아, 좀 더 가겠다 싶어서 좀 덜 오른 좀 낮은 정도의 그런 종목으로 사실 살짝 갈아탔던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저랑 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계좌가 지금 방금 보셨던 게 한 계좌가 아닙니다. 계좌 두 개예요. 아니, 계좌 두 개인 거는 나쁜 건 아닌데 계좌 두 개인 데 같은 종목이 두 군데 다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한 계좌에서 예를 들어 녹십자 샀어. 그런데 물렸어. 기분 나쁘잖아요. 이 계좌 잠시 잊고 다른 계좌 새로 만들어서 좀 떨어진 가격에 또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 맞죠?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도 이제 KMW가 두 계좌에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린그림님 상황이 심각한 이분. 그런데 그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호재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녹십자 랩셀만 거의 한 지금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도 시작을 거의 그걸로 한 수준이거든요. 일단은 혈장으로 혈장으로 한다고 해서 첫 번째 호재가 나왔다 싶어서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모더나 세피에서 수주 받는다 라는 기대감에 또 했고 그다음에 미국 회사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대하고 얀센 얀센 백신 수주 4단 물린 거네요. 혈장 1번 모더나 2번 그다음에 얀센 3번 그다음에 미국 자회사 상장 4번 다 호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다자절이네요. 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얘기가 없고 다 기사로만 사실 했던 게 여기는 크거든요. 그러면 현재 많이 물려있습니다. 4, 50% 이상씩 물린 이 아픈 종목 녹십자 녹십자 스프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사님 이게 너무 계열사도 많고 녹십자 그 녹십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떻게 보면 녹십자가 대표적인 백신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쪽도 요즘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리오프닝 하게 되면서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이고 물론 녹십자는 F-Day 하나 승인 기대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연기되긴 했지만 그게 되면 또 한 번의 반등은 나오겠지만 또 녹십자 다른 계열사 중에서는 사실 홀딩사하고는 연결되어 있겠지만 다른 계열사는 또 자체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녹십자 자체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들이 지금 하나씩 다 어떻게 보면 무산되버린 상태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뭔가 스토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 전체적인 흐름이 바이오는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녹십자 그룹 되게 어쨌든 괜찮은 기업이죠. 녹십자는 되게 오래된 회사죠. 오래되고 대단히 안정적인 회사죠. 안정적인 회사죠. 우리나라 거의 백신을 사실 초창기부터 열었던 백신 백신하면 녹십자였죠. 그리고 이 회사가 별도 사업도 해요. 보니까 녹십자 홀딩 잠깐 사업보고서 보니까 계열사 대부분 제약바이오 쪽인데 자체 사업으로 분양 사업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분양을 해서 부동산이요? 분양 사업이 있어요. 별도 사업으로. 부동산은 분양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오피스테에 녹십자가? 아니 녹십자 홀딩스가 홀딩스가? 홀딩스가 그거 뭐야? 왜? 그런데 이제 그런 기타 별도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1년에 한 780억 정도 돼요. 그래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잘하네. 지금 시총이 9천억이니까 별도 사업에서 꽤 괜찮은 돈을 좀 벌고 있고 녹십자는 이게 딱 어감 자체가 저는 약간 국가 공공기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회사라는 느낌보다 예전에 그리고 녹십자 이렇게 그 있는데 밑에 대전에 보면 그 매혈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피 파는 데 있잖아요. 그거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아는 형들 뭐 이런 형들 보면 한 한 2주에 한 번씩 가서 피를 팔았어? 피 팔았었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 그래갖고 그게 항상 녹십자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공공기관 느낌? 뭐 그런 느낌 좀 있었는데 전혀 그냥 이건 대주주 있는 그냥 주식회사인 거죠? 아니 그럼요. 완전히 공공기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그인 크로스라고 써있어서 아마 적십자하고 약간 헷갈려 그런 것도 좀 있고 적십자 때문에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기타 사업도 좀 해서 꽤 뭐 그런 건 나쁘지 않고요. 홀딩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번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작년에도 단기 순이익이 553억 나왔고 물론 이제 계열사들 실적에 따라 막 좌지우지 되니까 변동성은 큰데 그냥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작년에 862억으로 재작년보다 돈을 더 잘 벌었어요.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네. 작년에 862억 벌었거든요. 연결로. 이제 단기 순이익은 이제 지분법이 들어가니까 한 553억 정도로 이렇게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재작년에는 또 1700억을 벌었어요. 지배주는 그 단기 순이익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순이익 변동성은 큰데 근데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은 지금 매년 성장을 해요. 매출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녹십자 개업사들이 돈을 잘 번다는 거죠. 별도 사업도 본향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이 회사의 녹십자 홀딩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실적보다는 자회사들의 주가를 보니까 녹십자도 좀 많이 빠져있고 물론 GC셀은 비중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마 안되더라고요. GC셀이 그 그린크로스셀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GC셀이 그런거 있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 자체는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GC셀은 워낙에 변동성이 큰 기업이라. 근데 지금 총 주식 투자가 금액이 얼마에요? 한 지금은 한 3억에서 4억 평가 금액으로? 네. 아 아니 원금 기준 네 원금 기준 그걸 다 녹십자 계열에 넣는 거예요?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네. 그런건 아니고 한 비중이 많게요. 50% 녹십자 계열들로 그러니까 전체 전체 주식 투자 금액의 반 이상을 녹십자에 넣었다. 근데 그 반 이상을 또 녹십자로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걸로 좀 믿음이 가가지고 사실은 좀 그렇게 한건데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제가 뭐 저는 이제 GC셀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한번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가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게 있어요. 3월달에 GC셀이 나온게 뭐냐면 이제 국내 대표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 줄기세포 사업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주력은 이제 세포치료제고 고형암 같은 걸 타겟으로 해서 지금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 회사의 주력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AB101이라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대요. 이게 올해 말에 임상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여기서 만약에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뭐 바이오는 아시겠지만 주가가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말이니까 좀 시간은 남아있는데 이게 좀 계속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좀 잘 되느냐가 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가장 근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치료제 같은 경우 지금 올해 하반기에 또 AB201 같은 경우는 FDA의 이제 임상, 일상, 시험계획 뭐 이런 것들도 제출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스케줄은 꾸준해요. 파이프라인도 많고 한데 관건은 그거죠.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엔 지금 이렇게 성장지도 안 좋은 상황에서 당장 뭐 현실적으로 오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의 성공 여부가 뭐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저 기린그림님은 뵈니까 아마 이런 투자 관련된 정보를 모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죠. 이건 공부를 아마 또 꽤 하시는 것 같고 공부를 안 하시고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이건 아는데 그럼 이제 저는 그 심리상태에 대한 심리 저는 이제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처음에 투자 딱 했을 때 지금까지 손익을 다 계산을 해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는 계산을 근데 이제 많이 수익이 났다가 물린 거니까 이걸 다 퉁치면 어떻게 지금 원금까지 조금 위협받는 플러스는 플러스네요. 플러스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그래서 앞에 분들보다는 나오셨던 분들보다는 사실은 뭐 덜하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많았거든요. 오늘 출연에 그래서 덜하다고 볼 건 아닙니다. 근데 규모가 크니까 조금 앞의 분들보다 규모가 훨씬 크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 떨어져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데 우리 기린그림님은 보니까 일단 녹십자에 대한 어떤 투자가 좋을 것이다 나쁘지 것이다 이거보다는 사랑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녹십자에 대한 사랑 정확하심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에게 이득을 수익을 안겨줬던 그 녹십자 여기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지나치게 좀 커진 것 같다 지금은 그래서 정프로가 볼 때는 바이오 지금 바이오 쪽은 이쪽은 완전히 다 몰빵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 쪽에서 한번 좀 다른 기업을 한번 찾아보신 게 어떤가 왜냐면 지금 아예 다른 기업은 바이오 하시려면 그냥 이거 하세요. 내가 생각 저도 그게 맞는 말씀이신 거라 바이오 하려면 이거 하세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매드팩트 한 번만 가만히 있어봐. 바이오로 종목 전환을 하려면 난 그냥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왜요? 바이오 이거는 이익이 나잖아. 지금 이익이 맞습니다.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가 중요한 때야. 돈 잘 벌어요. 돈을 벌고 있는데 뭐가 불안해. 근데 계속 펀딩에만 의지해야 되는 그 바이오로 옮겨 쓰는 순간 아마 이걸 갖고 있는 때 하고 정프로 갖고 있는 M모사를 갖고 있을 때나 H모사를 갖고 있을 때 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육아휴직 중이시잖아요. 아이를 안는 악력이 달라져요. 내가 볼 때. 역발상 투자인데. 노노. 근데 매드팩트하고 또 라이벌인 카티? 매드팩트는 카티? 그것도 이제 GC셀에서도 카티를 매드팩트는 경쟁사입니까? 네. 경쟁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텐데.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아 GC셀이랑 매드팩트는 경쟁이군요. 같은 거 두고. 근데 그 가족분들은 뭐라고는 안 하세요?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부터 했던 거라 수익이 난 걸 보여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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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여드렸는데 마이너스인 것도 보여드리셨고 부인께 보여드린 거예요? 다 보여드렸어요. 마이너스도 다 아니 근데 수입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3억씩 주식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다 아 예금 전혀 없고? 네. 없습니다. 부동산 전혀 없고? 네. 없습니다. 주식만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거는 그러면 전세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진짜 번 돈은 모조리 다 여기군요. 그래가지고 레버리지는 없으세요? 레버리지는 많으세요. 레버리지는 그런 건 당연히 네. 그 소비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많이 아껴서 이렇게 투자에 많이 이렇게 또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아 그게 이제 결국은 목표는 이런 투자 수익으로서 나의 경제적 어떤 자유를 좀 찾고 싶다? 이런 것이죠?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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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저는 사실 녹십자라는 회사에 투자해 본 적은 없는데 그나마 저는 뭐 낙폭이 이제 이 바이오 녹십자 홀딩스로는 지금 몇 퍼센트죠? 한 56% 56% 네. 마이너스 아 56% 56% 에요? 나 들어가도 되나? 그런 매매법도 있죠. 약간 당기는 마이너스 56% 에요? 아 나는 일단 난 안 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마이너스 56% 안 팔 것 같아 너무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요즘에 진짜 아직 그래도 원금이 조금은 이제 그렇게 막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자꾸 본전 생각은 나죠? 맞습니다. 한 번쯤 저는 지금의 시점을 냉철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왔지만 내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 이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나의 사심 나의 기대 나의 편의 이런 것들이 너무 녹아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지금 이 가격이라면 다시 나는 이 주식을 살 것인가? 이걸 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매드팩터가 지금 3만 원 됐는데 이걸 다시 나는 살 거냐? 안 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가격이라도 살 거라면 지금 들고 있는 게 맞으나 이 가격이라도 살 게 아니라면 파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정포로 그렇게 객관적으로 가겠습니다. 여미사님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워낙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기업들 내용 다시 한 번 보니까 기대할 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요소들이 많아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사업보고서에 보면 여기 이사진들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경영진단을 다 해놓거든요. 사업보고서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작년 실적 좋았던 것 중에 또 기술 이전도 좀 있었나 봐요. 세포치로제. 기술력 인증 받은 거고 또 머크랑 또 공동기술개발 계약도 했고 이게 보니까 아티바람 회사가 나스닥 상장될 뻔하다가 지금 지원된 건데 한 1년 동안 근데 이 회사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모멘텀에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건 이거죠. 지금 돈도 잘 벌고 이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참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라면 여기에 전재산을 걸지는 않아요. 저라면 왜냐하면 아니 이거는 임상하시는 분도 몰라요.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분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바이오 기업들도 얼마 전에도 FDA 승인 못 통과해가지고 3상 다 했는데 맞습니다. 그냥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라면 적정한 비준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해 재산을 다 붙는 건 좀 너무 리스크가 큰 게 아닌가 회사 내용 자체는 좋지만 저는 좀 그렇게 좀 기린글림님은 지금 이거를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 타서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팔까 말까 팔까 말까 물 타는 건 이제는 더는 하기 싫고요. 더는 하기 싫으시고 이게 이제 뭐 내용을 모르면서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런데 녹십자 홀딩스라는 회사의 10년짜리 차트를 보니까 최저가 언제냐면 2013년 어간에 11,750원 최저 최고는 언제냐 2015년 어간에 6만 2천 원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이 언제냐면 2020년 어간에 4만 7천 원 정도인데 지금 얼마냐면 1만 9천 원이죠 1만 9천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뭐 신약이니 뭐 계열사의 뭐 임상인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가측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영속기업으로서 인정받는 회사는 내가 볼 때 10년 동안 이 주가가 이 정도 레인지 그러니까 만 원 만 천 원과 6만 2천 원 사이에서 우르락내리락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영속기업이죠 녹십자 영속기업이죠 녹십자 홀딩스 왜냐하면 지금 이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손색이 없거든요 솔직히 유보일이 무려 3,782% 그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83%밖에 안 되고 네 그렇죠 순익률은 항상 10%를 넘어가는 수준 거의 그렇죠 ROE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회사는 일부 얘기하는 바이오 회사로 분류하기가 좀 어려운 회사예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회사들의 홀딩 컴퍼니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펜딩돼 있는 거에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근데 히스토리칼 지표상으로 보면 저점 부근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솔직히 지주회사 있잖아요 지주회사 홀딩스니까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조금 조금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다 주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이 비등해지면 주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해소된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이니까 글쎄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손절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비중이 크다는 건 여미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비보존도 투자를 하셨는데 비보존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찾아가서 비보존은 저기 텔콘 텔콘 RF 제약이라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걸로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상장사 한 거죠 코스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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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요 코스닥에 비보존 헬스케어라고 있는 그게 이제 진통제 만드는 회사로 아는데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되게 좀 유명했던 비상장 회사도 투자하셨군요 마이너스 80% 비상장 유식도 투자했어요 이게 비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거기 어디지 그 KOTC 코넥스 코넥스 거기에 KOTC 비상장이긴 비상장인데 이제 상장 상장 단계가 완전 비상장이 있고 KOTC가 있고 그 다음에 코넥스가 있고 코스닥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래가 거의 없죠 거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80%가 뭔가 해갖고 찾아봤더니 바이오 쪽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거 말고 바이오가 뭐가 갖고 계신데요 이거 말고 바이오는 이제는 안하고 바이오 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마이너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하나로 그냥 버티고 있는 기술특례 특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로 쭉 깔아져 있는 포트폴리오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다만 이제 비싸게 사셔서 그런 건데 그건 이제 먹었다가 먹은 걸로 또 녹십자 계열에 비싸게 사신 거니까 사실 그 투자 연속성으로 퉁치면 지금 BP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바이오 투자 잘하신 거죠 이 정도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셀트리온 투자하신 분들도 완전 초기 투자자 아니면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많이 물렸을 거예요 거의 손실들이 거의 다 손실 구간인데 어쨌든 이익 실현한 걸로 조금 더 조금 더 크게 투자하신 건데 그거를 퉁치면 녹십자 그룹 내에서는 똔똔 치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그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다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죠 뭐 19,000원 수준에서 근데 10년 내 최저점이 11,750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바이오 쪽에 들어가 있는 물론 홀딩 컴포니지만 변동성은 그것보다 훨씬 작을 텐데 어쨌든 이 회사가 내용이 10년 내에 최저냐 근데 10년 내에 최저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그동안 계속 유보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재무제표상 10년 전 재무제표보다 지금 재무제표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그렇죠? 여미산이죠 훨씬 좋아졌어요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10년 내 최저점이 거의 12,000원인데 지금 19,000원이고 고점은 6만 2,000원이니까 지금은 버블기로 해서 재료가 막 확 해가지고 막 추락을 해야 될 그런 주식은 적어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저는 네 아까 얘기한 그런 거하고는 비교하기가 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도 그래도 이제 여기는 다른 막 꿈만 갖고 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그런 거라면 뭐 충분히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9,300억이거든요 버텨우면 한 것 같다 녹취자 홀딩스는 굉장히 안정적이라 저도 이제 김프론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GC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임상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내가 진짜 100%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야 GC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GC셀부터 많이 하셨다고 하셔서 GC셀로 조금 많이 수입 제일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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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만약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면 혹시라도 안 됐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홀딩스는 뭐 가져가는 건 괜찮은데 GC셀은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 좀 덜어내시고 GC셀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데요? 저기보다는 홀딩스보다는 조금 덜 조금 덜 네 한 5% 정도 덜 그럼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홀딩스하고 GC셀이 대부분 있네 그것도 있고요 녹십자도 있고 네 2차전지 쪽도 있고 게임즈도 아 그러니까 녹십자 그룹 포지션이 반 정도 되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뭐 GC셀을 GC셀을 좀 줄여요? 아니 제 생각에 그게 이제 너무 비중이 큰데 이게 뭐 무조건 확신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확실해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무조건 좋아질 거야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반반이잖아요 사실은 GC셀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중이 뭐 사실 뭐 얼마 안 되면 네 저는 뭐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 전체 자산에 많은 비중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나한테 타격을 많이 줄 거라고 계산이 돼 있으면 네 좀 뭐 반절 정도라도 줄여서 지금 사실 시장이 되게 안 좋지만 저평가된 기업들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찾아보시면 약간 포트를 다변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 난 부담이 없다 뭐 그러시면 당연히 가져가는 게 정말 떱 정프로는요 이렇게 봅니다 ED 전략이라고 하죠 그 이벤트 드리븐 네? 그 GC셀에 지금 약간 물을 타신 다음에 이벤트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이벤트 3일 전에 매도 이벤트 3일 전에 매도 내 말도 좀 들어봐요 바이오는 내가 선배야 바이오 많이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오늘 좀 도움이 되죠? 낙선석이다 생각 알잖아요 헬릭 스미스 태웅 태웅은 여러분이 다 팔으라고 해서 팔겠습니다 빨리 아 누가 다 팔라고 그랬어? 네 게시판에 빨리 팔으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팔으라고 하도 뭐 빨리 팔겠어요 그나저나 수원에서 오셨죠? 네네네 오늘 그 그거보다도 주식에만 너무 몰빵하고 계신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종목에 대한 어드바이스보다도 자산 배분이 자산 배분이 너무 너무 편중되어 계신 것 같아요 올해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주식에 한 3억 갖고 계신데 그 3억이 전재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거의 그렇잖아요 언젠가 세대독립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그것도 변동성이 큰 바이오 주식 혹은 한계그룹의 거의 전재산의 반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주식에서 이걸로 녹슈아홀딩스가 뭐 100% 200% 오르는 한이 있어도 너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결혼하시고 또 육아휴직 중에 아이도 하나신가요? 아이가? 둘 둘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안정 스테이프를 해야 되거든요 자산이 그런데 만약에 육아휴직 끝나고 막 일하러 가시면 만약에 본인 자산이 예를 들면 하루에 막 10%씩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이 손에 잡히시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뭐 바로 바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마음을 굳게 드시고 아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자산 배분이다 이런 자산 배분은 정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예측치 못한 크래시가 오거나 뭐 크라이시스가 와버리면 패닉이 오죠 패닉이 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기 본진이 좀 털릴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이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뭐 이사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일에 집중 못하나 그림실로 와봐 요즘 약간 혈색이 좀 안 좋다 뭐 예를 들면 뭔 일 있니? 이런 거 몇 번 있으면 이제 또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또 관계가 안 좋아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아내분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최소한 최소한 반은 또 이번에 요즘에 기회가 좋은 게 다행히 다행히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잘라내셔가지고 비교적 고금리지만 비교적 안전한 자산으로 일단 좀 갖고 계시고 그리고 1억 5천으로도 충분히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3억이면 재벌되고 1억 5천이면 재벌 안 돼 아니 아니 재벌이라는 표현은 잘못했다 3억이면 이걸로 경제적 자유가 되고 1억 5천이면 안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기린그림님이 하셔야 될 일은 자산 배분을 빨리 빨리 보통의 자산 배분 쪽으로 구액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레버리지가 없다고 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물론 이제 주가 저점에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좀 동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 그림님 편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왜 3억인데 아직 자산 배분을 안 하냐 3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30억 대 그러면 10억 정도 부동산 사고 그다음에 10억은 채권도 하고 10억은 주식 투자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의미에서 되게 좋은 찬스인 게요 보세요 지금 1억 5천을 떼요 1억 5천을 떼면 어제도 제가 온라인 뱅크 전문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냥 수시 입출금으로도 1에서 2% 나오는 게 있어요 수시 입출금으로 토스에서 2% 준다 아시죠 수시 입출금인데 2% 준다고 해서 돈을 엄청 모았거든요 그게 1억까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수시 입출금인데도 연에 2% 준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더 묶잖아요 그걸 1년 2년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크레딧이 트리플 B급에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아무렇지도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는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더블 B 내지는 싱글비 정도 수준이에요 코스닥은 신용등급 기준으로 그거 우리가 사잖아요 근데 트리플 B 트리플 B 플러스 기업들은 지금 조달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싸게 나오는 거 보면 5에서 6% 7% 나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기업들은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5%다 그러면 1억 5천을 만약에 그 채권에 투자해서 회수를 한다 그럼 1년에 얼마가 나오는지 보세요 1억 5천 곱하기 5% 750만 원 나오죠 3년으로 치면 2,300만 원 나오죠 물론 세금을 내야 되지만 그렇죠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당장 이제 지금 주시장이 약한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약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야 지금 완전하게 미국 주식 10년 보유하면 연에 3% 준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식을 안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레버리즈 없으시고 너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이오 그것도 한 종목 군 이거 바꾸셔야 되죠 그렇게 자산 배분이 그리고 퉁쳐서 손에 안 보셨다면서요 일단 지금까지는 더 할까 봐 겁나 더 내려갈까 봐 뭘 이 사람 말을 믿어요 퉁쳐서 지금 마이너스 돈으로 부르지 마세요 논리로 가야죠 논리로 그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돈으로 이걸 내가 막 채권이나 뭐 이런 데 나누는 게 과연 맞나 주식으로 승부 보는 게 맞나 뭐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태 그래도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김 프로님 말씀이시고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 영의사님 더 주신 말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되게 그래도 오래 하셨고 뭔가 이제 공부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몇 분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분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주식으로 맞아요 확실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승부를 걸어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너무 이제 근데 너무 막 바이오 일변도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저는 승부 거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제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하세요 주식시장을 보는 시간 정도가 얼마나 되세요 거의 요즘에 이제 육아휴직 중이라 이제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는 이제 애기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고 난 다음에 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하고 저녁에 이제 시황 정리하거나 저는 꼭 보고 있습니다 그건 꼭 보시고 개인적으로 책 공부 같은 것도 하시고요 책 공부도 우리 박강찬 부장님 책도 사서 아 그렇습니까 네 읽고 법정이 혹시 뭐 저는 보건계열 의료계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의료계 계신구나 그러니까 더 바이오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의료계 계통에 계셔서 아마 녹십자 같은 것들이 보이셨겠네요 맞습니다 네 매드팩토는 어때요 의료계 계신다니까 여쭤보고 싶네요 갑자기 저는 녹십자로 가겠습니다 녹십자가 나요 네 아 나도 가려고 여쭤면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우리 기린그림님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저희와 함께 나누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가시는 길에 저 원하시는 책 세 권까지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금액 따라서 권수가 늘어납니까 3억이라도 세 권입니까 마이너스 지금 폭이 크잖아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네 커피 한 잔 하고 가시고요 오늘 먼 걸음 또 해주신 우리 기린그림님 수원에서 오신 육아휴직 중이신 그리고 녹십자 사랑이 치극하신 우리 기린그림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3프로TV 앞으로도 계속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